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서고싼 선생님의 술술 불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108산사술래의 정진공덕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정진여일 무한가피란 말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정진하면 무한한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다 좋은 말이죠 그래서 정진여일 무한가피 한결같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정진하면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다 스님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바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에게 남아주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정진하고 또 본문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보각사의 발전은 바로 기적과 불력에 힘입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08번뇌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주도 108염주 그래서 108염주를 하나하나 굴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고통 번뇌 108가지의 고통과 번뇌를 소멸한다 그러면 왜 108번뇌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 너의 전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금생에서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내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금생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는 말이 있듯이 바로 금생의 번뇌 36가지 금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전생의 번뇌 36가지 그리고 내생의 번뇌 36가지 합치면 108번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대표적인 번뇌 희노애락 또 괴로움 짜증 왕짜증 그 다음에 불쾌 괴로움 슬픔 아픔 또 돈으로 인한 고통 또 자식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애별리고 이런 대표적인 번뇌가 36가지 그래서 이 전생의 번뇌 36가지를 소멸하고 금생의 번뇌 36가지를 소멸하고 그리고 다음 생의 내생의 번뇌 36가지를 다 소멸한다 해서 전생, 금생, 내생의 번뇌를 다 합치니까 108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8번뇌를 소멸해야만 비로소 정진여일 무한갑이 한량없는 마음으로 108산사수례를 가면서 열심히 기도정진할 때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정말 선임과 같이 108산사수례를 가서 무량한 가피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염주 한 알 한 알 그 절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염주를 자기 손으로 염주실에 깨워가지고 한 알 한 알 모으면서 그 염주알을 한 알 모을 때마다 나의 번뇌가 하나씩 소멸되고 나의 공덕과 복덕이 하나씩 저축이 되고 108산사수례를 전국의 명산대찰 108군대의 절을 다 순례하고 참배하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 시작을 하는 시점에 어느 보살님이 계셨어요 그 보살님이 83살이었어요 83살에 아이고 선임요 내가 108산사수례를 해왕대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참으로 내가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보살님 108이라는 숫자를 잠시 방아차 내려놓고 그냥 한 달 한 달 무사히 별탈 없이 스님하고 같이 전국 명산대찰에 가서 순례하고 기도하고 또 나를 돌아보는 여행도 되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거룩한 큰 기도가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산책하는 마음으로 스님하고 같이 가죠 했는데 이분이 94살이 된 지금도 그때부터 계속 스님하고 같이 108배 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94살인데도 내보다 더 건강해요 108배를 지금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 다시 신청을 하셨는데 그래서 108번뇌를 소멸하고 108무량공덕을 입는 108산사 순례를 법담선님과 갑니다 그래서 전국 보호사 신도님들이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다 모입니다 그러면 출발 시간이 다 틀리겠죠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6번에 번뇌에 번뇌에 염주 투활 사이에 번뇌에 번뇌에 108염주 마디마다 님의 모습 담겼으니 나악랑한 목탁소리 님에게 들이올제 풍경소리 허공에 울려퍼지네 보각사에 홀로 앉아 108염주마디마다님의 모습 거룩하게 해 이런 노래입니다. 괜찮았습니까? 108번의 노래를 모르다니. 그래서 우리가 108산사 순례를 가든 또는 저만 기도를 하든 또는 특별 기도를 하든 정말 기도할 때는 이 정진 정진이란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노력할 때 뭐 좀에만 좋은 일 생기면 아이고 부처님이요 감사합니다 이라고 또 좀에만 안 좋은 일 생기면 아이고 내 불교하고 안 맞는갑다 그 자라고도 안 맞는갑다 종교를 바꾸는 사람도 있고 종교를 바꾸고 저를 바꾸기 전에 먼저 본인의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보아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알지 했죠?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